오늘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양 시장 강부합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미국 시장 어제 휴장을 하긴 했지만 매크로적인 이슈, PC 발표라던가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벤트가 남아있죠. GDP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PC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가 2년물, 3년물, 7년물에 대한 미국채 만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국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2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달러에 따른 워낙 강세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수가 상승력이 나올 때는 항상 파생 상품에서의 강력한 수급 기조에서 움직였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쪽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베이스 차가 이제 0.4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 올라갈 때는 베이스 차가 1.5에서 1.8까지 확대가 됐는데 금요일 이제 뭐 장중에는 0.2 정도까지 거의 붙은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럼 선물에서 이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사실 수급상으로서의 엄청 큰 트리거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월말에 따라서 월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4, 5, 6월 달에서 2분기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양시장 모두가 지금 거래대금이 거의 17조 정도가 터졌는데 거래서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다 합쳤을 때 각각 1,000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물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현물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길이 굉장히 상세하면서 순환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서 이런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오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파생에서의 기준점이 잡히게 됐을 때 방향성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한된 수급 쪽인 부분 안에서 순환매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부터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높은 기업들에서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전력, 자동차, 방산, 이런 화장품, 이런 쪽이 대부분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수급을 보시면 순매수 기조가 굉장히 강했었던 산업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가까워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좀 변경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흐름이 또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매크로 지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목금 그 이후의 방향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순환매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하기에는 아직도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앞으로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반도체 위주의 기술주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반도체라던가 SK하이닉스 이쪽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쪽으로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 특히나 이제 HBM 테스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도 사실 뭐 보아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쏠리는 쪽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들 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실 만한 그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이러한 이벤트들 이후에 추가적인 방향성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담아주는 종목분들 위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역시나 매크로 이슈를 확인한 이후의 변동성장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수급이 집중되는 곳에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더 강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집중해 봐야 할지 어떤 종목에 수급이 잘 붙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폭을 나타내는 LG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계속 담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하이브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쪽의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요. 오늘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인호공업, SM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PSP, 알테오젠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수급 붙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호주,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계속해서 조금 덜어낸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매수림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다른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SM을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펄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네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엔터주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JCS 메디컬, 정말 오랜만에 오늘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PSP,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진 엔텍,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진 세미캠, 네 번째로는 FST,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또 두 전문가님들은 어떤 수급적 특징주를 잡아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기아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두산애너빌리티와 세경하이테크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 잡아주셨는데 저희 기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기아 왜 현대차 아닌가, 아니고 기아인가 라는 의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 우선 기아가 5월 중에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강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현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나 기아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월에 연달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단연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높지만 2등이 현대차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의 누적 매수량은 좀 일부 줄어들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은근슬쩍 현대나 기아 쪽으로 좀 옮겨 나갔는데 그 수급 자체가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밸류업에 대한 최종안이 결국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스타트를 KB금융이 끊어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속적인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산업군을 본다면 단연 자동차라든지 금융 쪽에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나 일부 이런 좀 잘 나가던 그런 기업들의 출여량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상당히 좀 선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력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중저가 쪽에서 이제 EV 시리즈 쪽에서의 모멘텀이 또 추가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기대감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잘하지만 전기차에서도 기염을 좀 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향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거점을 통한 수출 전략도 확대가 될 것이고 또 관련된 리포트가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나오는 산업군들은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대차 기아 완성차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상당합니다. 특히나 기아는 전기차 부분에서 해외 생산 확장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지수 상승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두산 애너빌리티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SMR 관련 이슈에서 수급이 좀 상당하고 이건 주가 흐름도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가 2시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양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원래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였는데 지금 갑자기 수급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지금 5월달 한 달 내내 외국인들 순매수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들은 그때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사면서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더 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SMR 건설 프로젝트 2주짜리 수주 소식과 함께 이제 지금 7월달 30조 규모의 체코에 대한 부분들 이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연료전지 그리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연료전지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으로 지금 SMR도 나오고 있고요. SOFC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겹경사로 인해서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좋고 지금 두산애러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과거에 원전주 랠리 나올 때 초입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금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되돌림이 나오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대상자 선정 전까지는 이 흐름 이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힘이 좋은데 우선 SMR 관련 이슈도 그렇고 7월 체코 원전 수주 이슈까지 좀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한국항공우주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주가 흐름도 좋고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15월에 연달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도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 SK증권에서 방산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8만 원 현재 주가가 오늘 시가로 보면은 5만 5천 원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이제 방산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기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헬기에 대한 이런 수요 증가와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좀 굵직한 회사에서의 이런 항공기 출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마진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 자체가 좀 중장기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각종 리포트에서 이 방산 관련주에 대한 실적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뭐 방산주 수주 잔고에 대한 흐름도 괜찮고 수출 기조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정말 2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오늘 상승세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이 종목 수급적 특징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5월 달에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 수급이 좀 메인 쪽으로 끌고 가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세경하이테크가 지금 조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단기 조정 눌림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살아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폴더블폰 시장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6년이나 2027년에 출시될 예정인 애플,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율 개선이라든가 매출 확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우주항공이라든가 밸류업 종목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고점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고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한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다가올 애플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그 이슈를 좀 포함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지금 기관 매수세도 강력하고 조정 없이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애플 이슈까지 좀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수급적 특징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